자 아이언님은 미나토의 라스트 나루토 메이저님은 사루토비의 마다라를 껴줬습니다 마다라 리치구요 마다라 리치 상당히 길고 아 근데 메이저님은 지금 일단은 평타전에서 웬만하면 지지 않는 카드들을 골랐어요 다 뭐 하나씩 들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사루토비 엠마를 들고있지요 자 그리고 마다라는 뭐 스사노우로 싸우는 정말 괴력의 리치를 사솔이 이상해 아니죠 가하라 이상이 리치를 했잖아가지고 근데 가하라는 굉장히 평타 빨라서 가하라가 더 좋아요 사실 아이언님은 나선한 시리즈를 몰랐다 보시면 되겠구요 자 카운트 좋습니다 메이저 자 화둔이에요 잘피했구요 자 나선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수록소화 주면서 자 좋습니다 자 날리는거 좋았구요 어 이번 경기는 정말 양쪽 다 누가 이렇게 유리하면 그런게 없네요 첫번째 경기부터 아 경기처럼 다르게 첫번째 경기가 다르게 말이죠 자 아이언 좋습니다 지금은 경직버그를 걸어주면서 나루토로 이었어요 일부러 카운터를 쳤죠 상대가 안맞고 있는데 중간에 저런 동작을 이어주면 상대가 경직버그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가드도 못해요 어 그걸 이용해서 경직버그를 걸어주고 나루토로 지금 먹었어요 아이언님이 자 아 근데 피지컬은 아이언님 조금 더 나은거 같네요 뭐 극적인건 메이저님인데 어우야 메이저 와우 야 이런 피지컬이면 또 얘기 다르죠 지금 일부러 또 섰어요 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 앞에서 쓰는게 페이크를 거는거거든 오히려 가는게 카운터 써라 자 역전 좋구요 메이저 여기 계속 갑니다 리더체인지 이후에 엠마 등장 자 아이언 이제 체력이 없습니다 마지막 바꿔치기에요 아 무너지네 그 바꿔치기도 제 못쓰고 무너졌어요 좋아요 자 메이저님 아이언님의 경기 정말 뜨거운데요 자 화둔 아 아이언 화둔에게 당했어요 그리고 두번째 화둔까지 나왔어요 지금 메이저님 사루토비였 자 아이언 더이상 화둔는 당하면 안됩니다 체력이 벌써 많이 까였습니다 자 미라토 미라토 자 나루토 아아 망했어요 리더체인지 자 메이저 딴따랍니다 이거 평타 써주고 한번 들어오까 그렇지 들어오는 타이밍 사루토비로 근데 뒤따였습니다 아 이건 못막아요 살 것 같은데요 와 살아남는 메이저 자 메이저 바꿔치기 찰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렇죠 바꿔치기 찹니다 차라리 각성 가버리고 각성간 다음에 지금은 왼쪽 밑에 보세요 두 칸 다 눌러야 돼 한 칸 더 그렇지 다 두 칸 다 누르고 가야 됩니다 막아내는 아이언 자 공중전 아 여기 이겼어요 메이저 아이언 바꿔치기 없습니다 지상에서 아 그러나 이야 지금 정말 잘했었어요 메이저님 정말 잘했었는데 약간의 바꿔치기를 못 눌렀어요 메이저님이 더욱더 압박의 경기를 보여줄 수도 있었어요 방금은 자 아이언님 그러나 여전히 불량이 사실이고요 자 파둔 기다렸다가 아 아이언님도 데미지 많이 받았어요 조금 받았어요 자 미나토로는 지금 낚시질 안 될 거고요 자 바꿔치기가 둘 다 없습니다 이거 여기서 자존심 전 가면 안 되겠네 아이언님 상대가 바꿔치기 쓴다고 그래서 같이 써버리면 안 돼 지금 이거는 어 그러나 그러나 아이언 자 오이 이거 맞을 수도 아 가드해내는 자 망했어요 어 빠져라우는 나루토가 살려야 돼 이거는 자 나루토가 아비를 살리고요 자 각성가든지 해야 됩니다 아이언 아 근데 어 어 어 막아 어 어 이거는 어이 가드 잘해야 되죠 아이언이 바꿔치가 없기 때문에 자 들어가는데 상대 아 바꿔치기 쓰고 먼저 때리면 요 아이언 상대 바꿔치기 유도를 했어 일부러 카운터까지 이거 튕깁니다 공중 따겠죠 공중 가는 아이언 지상마퀴 마다라 화둔 2단점으로 피해주고 다루토비 압박 나선안이 써요 뒤에 막아주고 가드 깨려고 가드 깨려고 아 무너지는 메이저 잡기까지 완벽하게 역전 마다라 아 메이저 많이 어렵습니다 정말 그런 메이저 바꿔치기 두개까지 아 무너지면서 여기서 재혁전을 좀 아이언이 4강전에 징출합니다 아니죠 1대1 동점을 만들어내네요 아 양서서 아 모두 다 지금 아 정말 역전을 갈수없는 경기들은 한경기씩 역전해줬어요 고맙고 한경기